그리고 재문이 형 너 진짜 벼르고 있어? 갑자기 또 왜? 병거리지 마! 내 한 번만 서니봐라 난! 건강할 거야! 너만이야! 오늘 진짜 그렇게 심장해! 우리 접니다! 나는 심장이야 이 사람이야! 우리 접니다! 삼형씨 먼저 가시죠 삼형씨 먼저 이거 딱 지어줄게 형은 동창상생 형님은 런닝맨 김유정! 김유정! 그래 형은 안 알려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열받아 형부터 동창생으로 하나 둘 셋 동! 야 이 동물 같은 놈들아! 그렇지 잘한다 창! 창을 받아라! 그렇지 잘한다 창 생! 생! 생으로 심어먹으시고! 야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나 여기 앉아야 돼 알았어 일단 뭐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김유정 하나 둘 셋 김! 김유정아! 오 깜짝이야 아니 개념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뭘 따라해 하나 둘 셋 유! 유정아! 오 괜찮아 형 색 따라해 색 따라해 하나 둘 셋 정! 정! 정분 나지마! 정! 아니야! 그게 뭐야 형 유정아! 유정아! 아니 아까 끝말잇기 한 번 알아 끝말잇기는 정분을 했거든 정분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오케이 재석이 형은 탑이 주는 걸로 바로 하는 거야 오케이 자신 있어 얼마든지 줘 컴온 15행실 수도 있어요 던져 던지라고 가능해 우리 받어 받어 줘 대 줘 컴온 던져 하나 둘 셋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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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탁 탁 탁 탁 탁 탁 그럼 탁 대 야 두명은 데리고 말하셨습니다. 야 도로시. 야. 야 개붓고 너 그냥 가는거야. 야 도로시. 형 그냥 가냐. 어? 야 그래. 좋아 니들 전쟁이야. 전쟁이야. 저 어딨고 저러니까 진짜 비싸게. 에이 열받어. 에이 열받어. 아니 근데 석진이 형이 안 보이는데. 석진이 형은 뭘까요 형이. 막업사인가 석진이 형이. 석진이 형이 왜 막업사에요. 아니야. 액 촬영하는 거 아니겠죠. 어제 우리 팀 많이 하셨으니. 저기 있네. 진짜 숙성도 있구나. 그러네. 야 그래도 얘네는 털 어디까지 자꾸 안 추웠겠다 야. 털 어디 있겠지. 어. 사자니까. 깡통이다.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 서커스단 단장님 윤재문 씨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커스단에 동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어. 우리는 서커스 못해. 겁이 많아서. 이쪽은 도로시야. 도로시 안녕. 도로시다. 이쪽은 도로시 오빠. 오빠가 어디 있어요. 뭐라고? 도로시네 집. 도로시네 원래 오빠 없어요. 배달음 오빠. 그냥 아는 오빠 아니에요? 도로시 오빠 도로도. 동네 오빠 아니에요 동네 오빠.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용기 없는 사자에요. 용기가 없어서. 자 entender. 좋아 kita cardio precurs을ana 시켜줘요. 네 이랬나요. 암사자는 지금 금방까지 잠든것 같은데 금방까지 잔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로시와 도로시오빠 도로도는 둘 중에 한 명밖에 데려갈수가 없어. 어 뭐라고? 이 중에서